드라마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고서 갑자기 죽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돼 안 궁금하다고 너무 성의가 없어요 좋아요 구독 일단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공개가 됐고 사실 안 보려고 그랬어요 예고편을 봤는데 예고편이 그렇게 막 끌리는 느낌은 아니어서 안 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미뤄주고 있는데 또 아는형님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노정희씨가 나오기도 하고 제가 노정희씨 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리상 봐야겠다 싶어갖고 봤습니다 봤고 7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총 7편인데 7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는 1편만 일단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편만 보고 리뷰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7편까지 다 보고 나서 리뷰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느낌을 말하는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거리 그렇죠 요즘은 교내서열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네요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 대주신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이때 장학생으로 뽑힌 강한이란 학생이 나와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저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발표를 하는 거지 얘가 이제 강한이에요 이 강한이 전학을 오게 된 거예요 얘가 이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있던 장학생 한 명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빈 공간에 얘가 들어오게 된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신고는 특별한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김리안, 이우진, 정재희, 윤해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F4 같은 애들이야 부잣집 자재들이고 얘네들이 건들면 안 돼 얘네의 그 안목적인 룰이 있어 그게 바로 주신고의 룰인 겁니다 얘네들을 건들면 안 되는데 자꾸 얘네 눈에 막 이렇게 띄는 애가 있는 거지 바로 이 강한이란 인물이에요 얘는 좀 천진난만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교에서 룰루랄라 막 나대고 있습니다 이 강한이란 친구가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노심초사하는 거죠 아우 쟤 자꾸 나대면 안 되는데 자꾸 저 친구들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막 노심초사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가르치기도 해 야 쟤네들 건들지 마 쟤네들하고 잘 지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런 룰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부잣집 자재들은 자주색 넥타이를 착용을 하고 있고 장학생으로 온 애들 온 학생들은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세 달 동안 미국에 있었던 정재희가 바로 귀국을 합니다 얘랑 얘랑 연인이에요 연인 그런데 피아노 알바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 알바를 하던 이 강한이 얘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오 저 여자 이쁘다 반할 수밖에 없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만나게 되는데 너 3개월 동안 어디 있었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어지자 왜 나랑 왜 헤어지자고 그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3개월 만에 툭 나타나가지고 헤어지자고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너하고 헤어지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밝혀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재희라는 이 학생이 뭔가 협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 협박을 받고 있는 사건과 얘랑 헤어지는 이유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3개월 동안 자기의 생활을 숨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자 신입생 환영회가 펼쳐집니다 그때 얘가 등장하게 되죠 얘가 신입생이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벌칙이 걸리게 됐어 바로 벌칙이 뭐냐 여기 있는 여자들 중에 한 명과 딥키스를 해라 그런 이제 벌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딥키스를 하겠어 해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한편 이 둘은 막 이제 화해 모드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 얘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얘는 화해를 하고 싶어해 어? 내가 잘못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지자는 말 철회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얘가 나타나서 얘랑 딥키스를 하는 거지 딱 뽀뽀를 키스를 쫙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 이 새끼 봐라 부잣집 아들을 건드린 거죠 부잣집 아들도 건드리고 부잣집 딸내미도 건든 거죠 얘가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장학생으로 있던 사람이 한 명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공석에 났고 그 공석으로 인해서 얘가 왔다고 했는데 그 죽었던 학생이 바로 이 학생의 강한의 형이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이 학교에 왔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형이 죽었어 그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왜 죽었는지 그 비밀을 밝혀내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동생이 찾아온 거야 근데 그런 걸 또 숨기기 위해서 일단 천진난만하게 행동을 했던 거지 그런 것들이 1화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꽃보다 남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청담국제고등학교 제가 한번 리뷰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섹슈얼한 느낌 뭔가 관능미를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뭐 이런 느낌을 자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딥키스라든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막 풀파티를 하는데 신입생 환영인데 막 고등학생들이 막 비키니 입고 있고 뭐 마약을 탄 듯한 느낌을 막 보여주고 있고 술을 처먹질 않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뭔가 그런 섹시한 느낌의 포인트와 함께 이 청담국제고등학교 꽃보다 남자를 섞어놓은 것이 아닌가 에... 그런 뉘앙스가 납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아... 너무 재미없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그 학원물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일단 서열이 있어 그 꽃보다 남자에서 가져온 그 일본 80, 90년대에 유행했던 그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근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하이라키는 제목 자체가 이 하이라키 뭔 뜻인가 봤더니만 계층이란 뜻이에요 이 계층을 소재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물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계층 간의 갈등 문제 이 소재를 제가 한 2, 3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이러니까 제가 장난을 달치는 타카기양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소재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나라 학원물은 하나야 왕따가 있어야 되고요 계층이 있어야 되고 부자가 나와야 돼 너무 뻔한 이야기 죽도록 감추고 싶은 비밀 뭘 이렇게 다들 비밀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저냥 비슷한 그런 하이틴 학원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저것 얘기를 했지만 좋았던 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좋았던 점은요 비주얼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최근에 학교 학원물 한국 학원물들은 다들 캐스팅을 잘합니다 가장 잘나가는 배우들을 또 섭외하고 가장 유망주인 친구들을 뽑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노정이라든지 이채민, 김재원, 지혜원, 이원정 이런 신선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어떤 비주얼들을 보고 있자면 그래 이 사람들 보는 맛으로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극강의 비주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과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좋았던 점이 아닌데 다들 몸이 좋아 요즘 고등학생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때 고등학생들은 몸 좋은 애들 없었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이야 막 수영을 하는데 조각같은 몸이 있고 얼굴은 잘생겼고 얼굴은 요만하고 키는 180 무조건 이상이 넘어가야 되고 여자는 엄청나게 성형을 안해도 엄청나게 이쁘고 몸매는 그런 애들이 질비해 그러니까 판타지스럽죠 로망삼기에는 충분한 비주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야 만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비주얼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야자이치들어서 고등학생 때부터 아저씨 체형을 달성했죠 그래 아니 우리나라 학원물은 학원물이 아니라 판타지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비주얼이 볼만합니다 장점은 그 정도고요 단점 들어갈게요 일단은 보면서 제가 진짜 우리나라 작품들에 너무 불만이 많은데 음악 사용을 진짜 드럽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넣어야 되니까 넣어야 되는 그런 느낌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딘가에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겨놓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일단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이라키가 학원의 전경을 보여줍니다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들 학원의 모습들 풍경들 이런 것들을 담아냈는데 여기에 이제 음악이 나오기 시작해요 음악 나올 수 있죠 근데 가사 있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요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그 가요도 이 작품과 잘 어울리는 가요가 아니라 그냥 진짜 가요가 덧대어져 나오는 느낌? 예를 들면 가수를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냥 아이돌 노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작품을 소개하는데 아이돌 노래가 갑자기 딱 나와 아무런 의미 없이 그것부터가 딱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음악 사용이 너무 Shut the fuck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이 헤어집니다 이 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데 또 가사 있는 노래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가사 있는 노래는 나올 수 있는데 나오더라도 최근에 드라마 경향에서는 일단은 BGM으로 먼저 깔고 나서 이 BGM과 화면이 잘 묻어났을 때 그때 유엄마 데스티니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울리지도 않아 그냥 어울리지도 않는데 BGM을 먼저 깔고 나서 음악을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음악을 틀어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박재범씨 음악을 넣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악 한번 볼게요 재범같은 느낌이 없는데 누구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힙합곡 같은 노래가 나오거든요 박재범씨가 아니었네 어쨌든 그런 곡이 나오는데 막 가사가 있고 막 여기 헤어지는데 구구절절하고 그런 느낌도 아니고 하 뭐랄까 하여튼 안 어울려 음악이 진짜 이상하게 쓰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 자 계층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런 드라마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솔직히 안 궁금해요 죽도록 감추고 싶은 비밀 안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이 드라마가 처음에 어떤 한 학생이 나와 그러면서 핸드폰을 딱 쥐고 있어 전화를 해 제가 모든 비밀을 다 밝혀낼게요 모든 비밀을 밝혀낼 테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죽어요 그러면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이라키가 1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안 궁금해 몇 분 되지도 않아서 사람이 죽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얘기하고 나서 그냥 죽어 아무 설명 없이 요즘 대체로 드라마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고서 갑자기 죽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돼 안 궁금하다고 너무 성의가 없어요 뭔가 장르적으로 공포적인 느낌을 주던가 스릴러의 느낌을 주던가 뭔가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던가 아니면 좀 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보호 주던가 매번 이런 식이야 청담국제고등학교 에서도 그렇고요 피라미드 게임에서도 이랬어 그냥 다짜고짜 그냥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죽는 사람이 한 명 나와 그리고 나서 시작해 아니 우리 안 궁금하다니까 대체로 이래 그러니까 동기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1화를 끝까지 봐야만 동기가 좀 생기거든요 내 형이 여기서 죽었다 사실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내 형이었다 이런 반전을 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드라마는 특성상 처음부터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내 형이 죽었고 내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일으켜야 된다고 근데 앞뒤가 너무 괴상망측해 전 이거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라키 너무 성의 없는 각본 너무 성의 없는 편집 너무 성의 없는 구조 그래서 이 작품은 재미있을래야 재미있을 수가 없다 사실 1화 끝까지 봐도 그냥 클리시의 덩어리였어요 한국에서 흔하게 나오는 그런 학원물드라마 그렇게 마무리될 것 같고요 사실 보고 싶지 않아 7화까지 다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만 1화만 보고 나서는 사실 완주는 4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출 음악 캐릭터 모든 면에서 꽝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헤라라는 여주인공이 나와요 헤라는 어떤 친구냐면 요기는 애가 헤라야 이 헤라가 부자애야 근데 얘가 강아지상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귀여워 순진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가 얘를 좀 관심 있어 해 그래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신입생 환영애가 있으니까 너 그때 와 신입생 환영애 때 와 내가 차를 보내줄게 하면서 차를 보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오게 되는 거야 근데 차까지 보내놓고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머 쟤 진짜 왔어 쟤 진짜 왔어 여기가 뭐라고 여기 여기 왔어 이런 얘기를 해 난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 신입생 환영애라며 그리고 차까지 보냈잖아 근데 얘가 왔다고 꼽을 주는 거는 난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본이 영 성의가 없어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예상이고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7억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러만 보고 예상하는 건 좀 웃기지만 일단은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 고등학교 이름이 주신고등학교에요 왜 주신고일까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계층 간의 어떤 이야기를 그리려고 그 계층을 담아내고자 모든 걸 주셨다 부와 명예를 이 친구들한테 주셨다 해가지고 주신고등학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하나 두 번째로는 주하고 신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갓지는 갓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이 신 신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학교 그래서 곧 신은 부자를 뜻하는 거겠죠 얘네들이 이제 신격화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신고등학교라고 이름을 명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무나 예상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상을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계속 신적으로 추앙받고 있다가 그 신이 타락하는 과정 이 강한 강한이라는 친구로 인해서 타락하는 과정들이 그려지겠죠 비밀이 밝혀지면서 나락으로 가겠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뻔하겠죠 초반부터 클리시가 짙군요 하이라키는 여기까지 끝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